일반인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두통이나 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방역당국이 특정사 제품을 복용할 것을 권고해 약업계로부터 큰 질타를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이 빠르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복용을 권하면서 당국자의 특정상표 거론은 간접광고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제는 수십가지가 시판되어 있지만 이 같은 방역당국의 실수 덕분인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의 판매량은 2019년 대비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내 제약사 제품으로는 삼진제약의 개보린이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의 두통약으로 불리우는 개보린은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개보린 쿨다운청은 아세트아미노펜과 비타민 B1과 B2, C가 함유돼서 발열과 오한 근육통 치료에 도움을 주는 해열진통제라고 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해열진통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특정사 제품만 부각되는 것은 오히려 일선에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